안녕하세요. 에이더 황현진입니다. 오늘은 발가락을 무죄반대 효과적으로 규정시킬 수 있는 발가락 교정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장은 이렇게 생겼구요. 한번 뜯어 볼게요. 이번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소재를 먼저 설명 드리자면 우선 여기 찍찍이가 굉장히 잘 붙어 있고 좋은 찍찍이도 사용했어요.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고 한번 뜯으면 그리고 또한 또 여기 보면은 발가락을 감싸는 원단에 통풍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하여서 좀 더 친축, 송풍도 잘 되고 그리고 탄력성도 좋은 원단을 사용해서 교정과 통풍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 제품은 실리콘인 제품인데 실리콘 재질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실리콘 재질 때문에 발 등에서 잘 안 밀리고 딱 잘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발바닥에 한번 발에 모형에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이렇게 신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각도가 중요한 여기서 이제 어디서 감겨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요 사이가 이쯤에 이렇게 갈려져 있는 사이가 발바닥 외측으로 가게끔 하는게 가장 좋아요. 이 상태에서 제품 교정시키고 그리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발가락 교정기가 이렇게 되면은 발가락 교정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. 요런 제품이고요. 현재 이거는 좀 가볍고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하기 좋게끔 나온 제품이고 저희 회사의 베스트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많은 관심을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